기출복원 문제 4회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조건에 부합하며 삭제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명령을 적어 질의로 완성하시오. 삭제라고 하게 된 부분은 나와있는 상태였었구요.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여기에다가 웨어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해주게 됩니다. 2번 다음 자바운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결과를 쓰시오.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에다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입력을 한 상태였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정수 숫자형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결합해줘야 되기 때문에 HR, DK, 그리고 40, 23으로 다 합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정수도 문자열로 인식이 된거죠. 3번 다음은 C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입니다. 출력되는 결과를 작성하시오. 현재 넘버 1에는 16이, 넘버 2에는 44가 들어간 상태에서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풀어서 보게 되면 16이라고 하는 부분에 증가한 상태가 됐구요. B라고 하는 부분에는 44라고 하는 부분이 전위연산자로 제거한 상태에서 AB를 더하게 됩니다. 이러면 A에는 16이 들어가게 되구요. B에는 43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합쳐주게 되면 몇이 되죠? 바로 59가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다음 패스트 테이블에서 릴레이션의 차수와 카디널리티 개수를 구합니다. 차수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 디그리라고도 하죠. 차수는 속성의 개수라고 해가지고요. 전체적인 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게 되구요. 카디널리티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은 튜플의 수로 제목을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총 일곱 개가 되겠네요. 5번입니다. 인간의 실수에 예상되는 기대와는 다르게 소프트웨어가 예정돼 설계에 어긋난 코드를 발생하는 오류는 휴먼 에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6번.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운영체제 발전 과정을 순서에 맞게 번호로 작성하시오. 직접 쓰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번호로 작성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이 되게 되는 부분은 일괄 처리가 되게 되구요. 그 다음에는 저희는 다중 처리, 그런 다음에는 범용 처리, 그리고 나서 분산 처리, 네트워크 처리라고 하는 분산 처리가 나오게 되죠.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도 사실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정의서들마다 설명되는 부분이 조금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NCS상에 저희가 책의 기본서에서 적어놨듯이 NCS상에서는 그 부분들을 연대별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7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런 식으로 묶어놨던 거죠. 그 같은 해당하는 연대세에서는 순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에서도 헷갈리거나 좀 약간 오류가 있을 만한 부분을 배제한 가장 그 연대별로 큼직큼직한 부분들을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7번,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할 실현 결과를 했으시오. 넘버 1에는 16이, 넘버 2는 80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망연산자에서 16이라고 하는 부분이 80보다 크게 되면 앞에 나와있었던 end를, 아닐 경우에는 이제 x5r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16은 8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x5r 연산을 해주겠죠. 그래서 16이라고 하는 부분과 80이라고 하는 부분을 x5r로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16은 2진수를 변경하게 되면 0, 0, 0, 1, 0, 0, 0, 0, 0, 0. 80은 2진수를 변경하게 되면 0, 1, 0, 1, 0, 0, 0, 0. x5r은 서로 다를 때만 1이죠. 그래서 0, 0, 0, 0, 0, 0, 0, 0. 이 부분을 10진수를 변경하게 되면 64가 나오게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현 결과를 쓰시오. 현재 0b 라고 하면서 1001 이라고 하는 부분은 2진수를 입력하게 된 부분이구요 여기서 퍼센트 뒤로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10진수로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2진수 1001을 10진수로 변경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면 9가 나오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9번입니다 아래의 보기를 참조하여 두가지 테이블에서 웰의 키로 사용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작성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주문 테이블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주문번호 제품코드 종류가 있게 되구요 고객에서 고객명 제품코드 연고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가지 테이블에서 기본키를 작성하는게 아니라 두가지 테이블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제품코드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제품코드가 웰의 키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주 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뷰라고 하게 되는 것은 다른 테이블의 기반을 만들던 가상 테이블이다 맞죠? 네 가네요 데이터들을 행과열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은 테이블이었구요 네 시스템 처리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정보이며 시스템 처리 최소단이다 라고 하는 속성인가요?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11번입니다 윈도우 10에서 원하는 영역을 캡처할 수 있게 되는 캡처 도구를 실행하는 단축키였습니다 일반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윈도우 키에다가 어떤 것도 떠야 되죠? 시프트 키도 같이 쓰게 되면서 캡처, S, 스크린샷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시프트까지 들어가는 단축키에 대한 문제였어요 12번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입력하시오 출력문에 보시게 되면 1, 2, 3, 4, 5, 2, 3, 4, 5,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한 건지 한번 보시게 되니까 자 현재 지금 A라고 하는 배열에서 1, 2, 3, 4, 5가 들어가게 됐구요 A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먼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출력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반보물 총 4번 동안 5번 동안 1, 2, 3, 4, 5는 출력이 되겠네요 여기서 끝났어요 엔터를 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템프라고 하는 부분으로 A0에다가 빈 공간 템프에다 집어넣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AI에다가는 A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증가된 부분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바꾸게 되면 현재 템프라고 하는 부분에다가는 현재 템프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에다가는 A0이라고 하게 되는 1을 지금 현재 넣어놓은 상태구요 그 다음부터 오게 되는 이 부분 AI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에다가는 어떤 걸로 AI 플러스 1을 집어넣겠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렇게 총 5개 칸에 숫자가 있었을 때 저희가 뒤쪽에 나왔던 이 부분을 앞쪽으로 한 칸씩 집어넣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13번입니다 통합 테스트에서 하이 모드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톱입니다 상향식은 드라이버 하향식은 스톱 16번 SQM은 구분 중 지정한 칼럼에서 중복되지 않고 고유한 자료만을 나타내는 명령어는 디스틱트였습니다 17번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보시게 되면 SQRT 16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제곱근 16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구요 로그 10이라고 하는 부분에 100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 로그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위쪽에 나왔던 제곱근은 4가 되게 되고 로그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2가 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2.매맷이 될 수 있는데요 둘을 더하게 되면 숫자는 6이 되게 됩니다 1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유닉스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파일이나 폴더에 읽기 쓰기 실행 등의 권한을 변경합니다 현재 위치한 디렉터로의 경로를 출력합니다 1번에 대해서는 권한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CHMODE라고 하면 되구요 2번에 경로를 출력한다고 하는 것은 PWD가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C온으로 배열에 문자열을 입력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아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현재 STR이라고 하는 부분을 출력하기 위해서 STR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을 할 건데요 입력을 하게 될 때 쓰게 되는 부분인데 문자열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앞쪽에 나와있은 부분이 쌍따옴표 %s 쌍따옴표 심표 그런 다음에 STR을 집어넣게 되는데 문자열은 여기 스캔에 풀하게 됐을 때 M%라고 하는 입력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겠죠 20번입니다 1640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오른쪽으로 3칸 SHIFT를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640 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2진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011 0011000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3칸 오른쪽으로 다 민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1, 0, 1, 1, 0, 0, 1, 1, 0, 0, 0, 0 자 4개로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0, 0, 0, 0, 1, 1, 0, 0, 1, 0, 1, 0, 1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을 다시 10진수를 변경을 하게 되면 205가 되게 됩니다